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LH 인천 검단아파트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철근을 빼먹은 게 원인이라고 발표가 났었는데 저희가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LH가 입주자 모집 날짜에 맞추려고 확정되지도 않은 도면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감리도 쫓기듯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LH가 지난 5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착공을 신고할 때 인천시에는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자 날인이 없는 미확정 도면입니다. 날인이 들어간 최종 도면은 4개월이 지난 지난 9월 말에야 나왔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불과 사흘 전입니다. 주요 구조 부재인 보나 기둥의 철근 수량 같은 것들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도면이 그래졌고 슬래부들의 상세도 좀 추가가 된. 도면 검토 보고서도 지침엔 착공 후 60일 안에 내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13일 안에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감리 측은 당시 필요한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리라는 결국 18일 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확정 도면으로 착공을 하고 감리 검토 의견서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LH가 시간이 촉박하자 불합리한 요구를 한 걸로 보인다고 시작했습니다. LH는 최종 도면 검토 보고서는 8월 말에 나왔다며 설계 도면은 착공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